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찐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미래사업 부문장 한창헌 상무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히 제가 국내의 우주 분야에서는 찐 탑이다. 한창헌 상무님께서 뭐나 가지고 있는 우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 제가 이 이야기 한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천에 한번 내려가서. 요즘 카이가 상당히 태동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데 세계에는 빠르게 민간 우주 산업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도 많이 나오고요. 한국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지금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카이는 어떤 상황인가요? 실제로 뉴스페이스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나라는 미국 정도이고요. 우리는 지금 올드스페이스에서 뉴스페이스로 전환하는 그런 전환계에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경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주 개발을 진행한다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몰리면서 실제로 그런 시련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그렇게 돈이 몰리다 보니까 또 다른 추가적인 경제적인 목표를 주창하는 그런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들, 유명한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 그리고 블루 오리진 같은 회사나 발사체로 치면 로켓랩이나 이런 회사들이 뉴스페이스를 주도하고 있고요. 뉴스페이스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고 하면 우주 개발을 경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민간 기업체를 통해서 경제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전에는 과학적인 탐구라든지 이런 조사 이런 목표로 우주 개발이 진행됐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목표로 우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 기업체들에 의해서 그게 달라진 점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부가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하지만 사업의 실행도 사실은 정부가 직접 했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그런 거에 변화가 생긴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산업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최종적인 목표를 수출해 두어야만 하는데 정부 기관이 실행을 하면 최종적인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의 실행을 산업체로 이관하는 그런 변화가 생겼고요. 그 첫 사업으로 시도된 사업이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은 최초 1호기는 국책연구기관인 항우연과 저희 카이가 공동 개발을 했고 2호기는 카이가 주관해서 개발을 했고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3, 4, 5호기는 카이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은 최초부터 정부의 위성 소요를 한 가지 모델의 위성으로 모두 다 소화하겠다는 개념의 양산 개념이 적용된 위성이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약 40년까지 40여 개 이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은 사실은 항공기 같은 경우에 항공기 기체를 제작하고 여러 가지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 임무장비를 바꿔달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적용된 위성이고요. 이런 양산화 작업을 통해서 차세대 중형위성도 경제적인 목표를 추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약 40여 개의 국내 업체들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3, 4, 5호기까지 개발을 하면 광학위성, 레이더위성 모두 다 웬만한 임무장비들은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위성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은 계속 개발한 위성을 양산하는 그런 절차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다 얘기를 해주셔서 중간에 끼어들 데가 없었어요. 자, 우주 산업. 사실 오래된 고리타분한 이미지로는 많이들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 이행되는 건 우리나라가 저거 되겠어. 해외만큼 기술 격차가 얼마나 많이 나 있는데 이렇게들 좀 터부시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진짜 많이 좀 바뀐 거는 저는 체감을 하는데 그 동인이 됐던 게 이제 작년에 10월 누리호 1차 발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우리 한국항공우주가 기여한 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카이는 누리호의 체계총 조립을 담당을 했었고요. 최종 조립?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더해서 제일 가장 큰 구조물인 1단 연료탱크랑 1단 산화제탱크 제작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제작한 엔진을 1단의 경우에는 엔진 4개를 쓰고 있는데 클러스터링하는 작업을 카이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탱크 같은 경우에는 3호기에 쓸 탱크까지 이미 납품이 끝났고요. 현재 이제 1호기 발사를 통해서 지금 적어도 주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1단에 쓰여진 엔진, 2단에 쓰여진 엔진에 대해서는 검증이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단 탱크에 있다라고 이제 발표된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을 하면 누리호는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리호 2호도 올해 예정돼 있죠? 네. 최초에는 이제 5월에 발사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을 하고 그리고 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제 예상으로는 하반기에 발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약간 미완에 좀 아쉬운 부분을 보강하고 또 보강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검증들을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머금으면서 올해를 그래서 성공을 이제 필사적으로 이뤄내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쭉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카이가 가진 우주항공 부문의 기술력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그것도 한번 어필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차세대 중형이성 2단계 사업하고 지금 이제 동시에 저희가 주력 제품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군정찰이성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연구기관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도를 없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로 실용이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를 해왔고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는 초소형이성이라든지 대형이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경쟁력은 사실은 카이는 전체 구성원 5천 명 중 약 3천 명이 개발 인력입니다. 카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그런 3천 명이나 되는 비행체 설계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카이가 가진 중요한 자산이고요. 맨파워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공기 양산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지금 항공기 개발에 적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위성산업이나 발사체 산업 추후에는 이제 여태까지는 아니었지만 위성이나 발사체도 대량 양산이 필요할 시기가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접목할 수 있는 양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 기법들을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손쉽게 이식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카이가 가진 원천적인 장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기사 보니까 위성도 이제 반도체처럼 찍어내겠다. 네. 포부를 밝히셨는데 위로 이제 계속 올려보내는 거죠. 그만한 이제 준비 절차를 단연간에 걸쳐서 축적해왔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브레인 집단 아닙니까? 5천 명 중에 석박사급만 거의 3천 명. 엔지니어 집단이 똘똘 뭉쳐 있는데 이 엔지니어만 계시니까 사실 이런 기업을 알리거나 이거에 굉장히 소극적이셨던 거 제가 알아요. 그래도 지난해부터 안현호 대표 중심으로 아주 지금 대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이제 손발이 나오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미래사업부문을 그래서 만드셨어요. 우리 한창환 상무도 미래사업부문장이신데 어떤 일을 하는 부서입니까? 카이의 미래사업부문은 실제로 카이의 혁신성장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카이에는 사실은 명칭만 보고도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죠. 한국 항공우주인데 게다가 이제 부문으로 보면 고정익사업부문 그리고 회전익사업부문, 기체사업부문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사업부문은 실제로 어떤 일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카이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독립할 만한, 추후에 독립할 만한 사업부문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업군을 가지고 중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성장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독립을 시키는 것이 제가 맡은 일입니다. 현재 카이가 미래사업부문으로 분류돼서 제가 지금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위성발사체 사업, 무인기 사업,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것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훈련체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군이고요. 제 욕심은 내년에는 다 독립을 시켜버리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그렇죠. 사실 한국항공우주도 뭉쳐있기 때문에 방산, 군수로 이미지가 되면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민수나 민간적인 부분, 특히 거기에 글로벌 우주시장으로 같이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인데 지금 여기서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일단 제가 가진 제일 큰 당면 과제는 일단은 한국에서 산업으로 성공했다고 자부를 하려면 수출이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30년 가까이 위성 개발 제작을 하고 있지만 위성, 정부를 위해서 개발한 위성을 외국에 수출하는 그게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그 수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항공기 개발하고 같이 묶어서 산업혁명 패키지로 시장을 일단 파고들어 보겠다는 방향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가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위성 수출하고 덧불어서 발사체, 누리호 발사체를 경쟁력 있는 발사체로 산업적으로 유의미한 경쟁력 있는 발사체로 변신시키는 거 그것이 저희 산업체에 남겨진 그런 숙제라고 보고 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 기법, 중량 절감이라든지 조립 시간 단추 그리고 탱크 대형화 그리고 이제 재사용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공기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금 적용 시도를 하고 있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부품 제작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신 말씀 많지만 시간이 일단 끝으로 올해 한국항공우주의 계획은 어떠신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네. 올해 우리 회사는 사실은 우주 사업 분야는 전환기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사업을 주관하고 군정찰위성 사업을 수주하면서 사실은 우주 분야에 굉장히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네. 올해는 사실은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차세대 중형위성의 제작이라든지 군정찰위성이 본격적으로 제작을 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형 국책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군 이래 최대의 우주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KPS 한국형 GPS 사업이 올해 착수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누리호의 양산 주간 업체를 선정하는 업체 선정이 계획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군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초소형 군지 비성 이 사업자 선정이 올해 예상이 되어 있어서 이 세 가지 사업 모두를 다 수주를 하는 것이 제가 가진 올해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원대한 포부와 뭔가 아우스무스하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주가가 증명을 해줘야죠. 증가가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오늘 이 본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 저와 함께 또 너튜브를 유튜브를 찍으시기 때문에 39금 증권 방송에 오늘 또 저녁에 송출되는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못다한 얘기는 이따 다시. 한국항공우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미래사업 부문장의 한창헌 상무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시장은 무겁습니다만 그래도 자기의 갈 길은 가는 마이웨이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또 미리 준비해 놓는 주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에 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